iment- 게리네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생각에 TOP3가 세팅이 된 것 같다. 리버풀, 맨체스터시티 그리고 토트넘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생각했습니다. 토트넘이 이번 경기 잘 했습니다. 그 얘기는 뒤에 할 건데 게리네빌 역시 뭘 해야 TOP에 올라가고 기사에 뭘 해야 방송의 방송 각이라는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 방송 각, 유튜브 각 그걸 잡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왠 줄 알아요? 이게 만약에 아스날 토트넘을 둘이 다 언급했잖아요. 그러면 북런던 두 팀이 다 언급된 거니까 아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요. 근데 한 팀만 언급하고 한 팀은 언급 안 하잖아요. 그럼 언급된 쪽은 더 기뻐하고 언급 안 된 쪽은 왜 우리 얘기 안 해 하면서 클릭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야 그럼 첼시는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이며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해봤을 때 헤드라인 조명하는 법을 게리네빌은 알고 있다. 물론 뭐 경기 끝나고 얘기 나온 거기 때문에 첼시 뭐 이런 거랑 별개로 토트넘을 그만큼 좋은 팀으로 봤다라는 걸로 이렇게 어떤 식으로 추켜세울 수 있는지를 본다면 역시 게리네빌이 이거는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얘기는 공감하지 않고요. 4위권 경쟁 정말 흥미로운 일이었지. 그래서 토트넘도 여전히 길게 봐야 되는 다만 아주 경쟁력이 있어졌다라는 부분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결국에는 역시 가장 3위에 유력한 팀은 여전히 저는 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전히 첼시라고 생각합니다. 팀의 시스템과 어쨌든 주축을 이끌었던 자원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토트넘의 경우는 저는 그게 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프리시즌 동안에 사실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프리시즌 정리 영상 때도 얘기를 했었지만 콘테 토트넘이 프리시즌 동안에 워낙 하드 트레이닝을 했기 때문에 선수들의 컨디션이 100%가 아니고 분명 프리시즌 때 보여줬던 모습과 1라운드 때 보여주는 모습은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상대로 훨씬 기대 이상이 좋아지는 모습을 토트넘이 보여줬던 것이 신뢰를 준 거죠. 맞습니다. 하슨 이트로 감독이 그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토트넘은 정말 강한 스쿼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챔피언스 리그를 노리는 팀이다. 히샬리송 같은 선수는 나오지도 않았다. 어떤 자리에나 대단한 퀄리티를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어떤 포인트가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을 강하게 만들었나를 보겠습니다. 그렇죠. 기본 전제로 깔죠. 모든 백3 시스템을 쓰는 팀은 사이드가 중요합니다. 특히나 콘테의 팀은 사이드 자원들이 중요합니다. 이걸 기본 전제로 깝니다. 첫 번째, 정상적으로 드디어 사이드가 돌아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걸 봐야 되는데 이 경기에서 돋보였던 거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서손용입니다. 서손용이 아니라 세센용으로 보입니다. 세센용이 문제가 있을 때 이거 한국형 폴백 아니냐고 서손용이라는 얘기를 했잖아. 근데 세센용은 속도 좋았고요. 원래 이 선수가 아주 좋은 운동 능력과 사실 윙도 받던 선수 아니야? 원래 윙이죠. 대단히 주목을 받았던 선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내려온 거 아니야? 그런데 자신감도 올라오다 보니까 카유로 커피터스를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로얄도 참 이 선수는 잘하는 와중에도 실수를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칭찬만 하기에는 어려우나 어쨌든 이거 평타 이상 쳤어요. 아마 동기부여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구단 내부에서도 스펜스가 오고 도어티 부상 복귀하고 하면서 어느 정도 에메르송 로얄이 본인 스스로 동기부여를 강하게 느끼고 있는 걸 감지했겠죠? 열심히 해야지. 저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윙백의 수가 되게 많은 상황인데도 내부적으로는 노야를 그래도 자유시켜서 경쟁시켜 보자는 분위기가 그래서 형성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증명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뒤에 근데 누가 뒤가 따가와서 보았다 그러면 모우라가 쳐다보고 있어. 야 나 거기도 뛰어. 이런 얘기하면 본인도 아XXX 됐네? 이 생각한단 말이야. 세센 형도 본인도 인터뷰에서 직접 얘기를 했지만 보면 페리치 형도 있는데 배우면서 열심히 해야지 둘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세대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이런 부분에서 사이드백들이 잘 돌아갔고 더군다나 특히 우측은 뒤에가 다빈손이 계속 있다가 로메로가 들어오기 시작한 다음부터 본인이 수비적인 부담을 좀 덜 일으킬 수 있을 것이고 앞에가 루카스 모우라나 델레알리가 있다가 어? 쿨루셉스키다. 이러면 사이드 전체가 살거든요. 이러다 보니 사이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사이드가 잘 돌아갔냐를 봐야 됩니다. 네. 어제 BD33 세센 형 손흥민 로메로 로얄 쿨루셉스키 이 그림은 사실 지난 시즌 후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새로운 선수들이 들어온 라인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페리시치라거나 아니면 제다스펜스라거나 이런 선수들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지난 시즌 좋았던 후반기의 선수들이에요. 근데 그것보다도 좋았던 이유를 찾아봐야 될 거 아니야. 일단 조진격과 자신감이 충분히 올라갔을 것이다. 프리시즌을 통해서 그거를 콘테가 잘 조련했을 것이고 두번째 소튼이 지난 시즌에 1승 1무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그 경기 라인업을 쭉 봤어요. 현재 소튼과 하슨히트는 어제 라인업을 상대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일찍 만났거든요. 네. 그래서 1차전 1대1 무승부를 했을 때는 라프트라인에 레길론이 나왔어요. 그리고 교체로 들어간 건 도어티였고요. 물론 자리의 변경이 있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라인은 다빈손 로얄의 델랄이었어요. 이거는 지금이랑 천지 차이예요. 그렇죠. 여기 결정적인 포인트가 2차전 경기는 토트넘이 기본적으로 빌드업을 하려고 할 때마다 윙크스가 시한폭탄이었어요. 중앙이 윙크스였어. 그래. 풀타임이었죠. 풀타임이었단 말이야. 이게 안 돼. 딱 거기가 사우스 엠티를 공략 포인트였거든요. 어? 구멍이다. 이거 아니야. 이쪽 집중 압박하자. 그래서 거기서 볼 아예 살지도 않고 계속 실수가 나오니까 후방에 갇히다가 실적 나오고 그러면서 토트넘의 밸런스가 무너졌거든. 오른쪽 라인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델레알레가 아니라 모우라가 나왔어. 그 다음에 76분에 크루셉스키가 나왔지만 풀타임이 아니었단 말이야. 그런데 윙크스 같은 선수까지 있다 보니까 야, 봐봐라. 중앙자원이 윙크스가 빠진 것만으로도 전력 업이에요, 토트넘은. 근데 다빈손이 로메로로 바뀌고 지금 날라댕기는 크루셉스키가 초반부터 나왔어. 이러니까 소튼이랑 하슨이 팀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왜 다른 팀 같아? 이렇게 당연히 느꼈을 거야. 근데 진짜 불과 1년도 지나기 전에 스쿼드가 이랬는데 그 상황이 많이 바뀌었네요. 그래. 선수단이 바뀐 게 가장 큰데 여기에 콘테와 하슨이 팀의 가위바위보 싸움에서 아마 이 다음에 포인트로 넘어간다면 손케가 중앙에서 광범위하게 어그로를 많이 끌었습니다. 이게 하슨이 팀이 사실 몇 번 당했죠? 손케한테 많이 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이번에 수트에 조끼까지 입고 온 하슨이 팀의 포인트는 두 명, 세 명 붙인다였어요. 경기를 보신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 손흥민 케인한테 지속적으로 두 명 이상의 손수들이 붙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이 사실 좀 묶였어. 네. 근데 그렇게 압박을 하다 보니까 양쪽 사이드에 1대1 되는 상황이 계속 나왔습니다. 그러면 세슨이 뒷공간 털고 오른쪽 쿨러셉스키 털고 로얄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사이드에서 올라오는 크로스들에서 결국에는 이득점이 나왔습니다. 초반에. 그러니까 역전을 빠르게 만들었고 거기다가 살리수가 자책골을 넣으면서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쿨러셉스키가 조금 더 원활하게 돌파를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사이드 자원이 바뀐 데다가 손캐를 막겠다고 하세니틀이 수를 썼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된거죠. 그러면 콘티 입장에서는 나 원래 이 그림 좋아해. 사이드 털고 가운데서 받아먹는 이 그림으로 그냥 경기를 끝내버린 거야. 근데 하세니틀의 의도가 이해가 가긴 해요. 왜냐하면 지난 시즌까지 토트넘은 어쨌든 사이드가 답답했던 팀이니까. 일단 핵심인 가장 잘하는 포인트를 막아보자고 여기만 묶으면 되라고 생각했을 거야. 이건 하세니틀장에서 불운한 타이밍에 만난 거긴 해요. 왜냐하면 아직 뚜껑을 열어보기도 전에 1라운드 때 만났기 때문에 중앙을 막으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보니 측면 쪽에 대한 대비가 되지 않았던 거죠. 사우스 엠틴은 측면이 매우 매우 답답했어요. 이거 지금 지난 시즌 후반기 때도 사우스 엠틴 기세가 떨어진 부분이 윙들의 부진 그리고 애덤 암스트롱은 챔피언슈 때의 폼을 전혀 못 보여주고 예전에 블랙번때는 꼴도 좀 감각적으로 넣고 했었는데 자신감이 아예 떨어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악재가 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로 사우스 엠틴의 공격진 구성, 측면 구성이 새 시즌에도 좀 우려스럽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그런 경기였던 것 같아요. 사실 쏘틴이 굉장히 오랜만에 라비아도 데려왔고 이런 선수 저런 선수를 데려오려고 했는데 오히려 최근에 계속 영입을 못했을 때는 있는 자원들로 하슨 엠틴이 꾸역꾸역 짜내다가 선수들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하슨 엠틴이 아직은 좀 갈피를 1라운드니까 이런 얘기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조금 더 조직을 해야 될 것 같고 사이드 자원은 좀 문제고 아 난 그리고 살리수가 좀 항상 불안한 부분이 있어요. 아직 그 긴 활약을 보여주지 못했죠. 지난 시즌 그래도 활약을 보여준 기간이 좀 많긴 했지만 근데 보여줬다가 또 실수하고 이게 좀 있다 보니까 이 선수를 완벽하게 신뢰할 수 있는가 물론 쏘틴이라는 팀의 지금 현재 순위와 스코드의 상황으로 봤을 때 나름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는 선수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기에서 이렇게 미스가 나오면 자책골은 너무나 그가 아니었으면 난 이렇게 경기가 벌어졌을 것 같진 않거든요. 흐름상 치명타였죠. 너무 치명타를 안겼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게리네비엘 말대로 정말 탑3가 가능한가 지켜봐야 됩니다. 중원지역에 압박이 세게 가면 호이비엘이랑 벤탄쿠르가 어제 경기처럼 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사이드백들도 쿨러셉스키는 물론 진짜 좋은 활약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빅클럽과의 경기에서도 통할 만한 자원이긴 한데 결국 손캐가 뚫려야 되거든. 이 팀은 그렇잖아. 그럼 이때 이제 히샬리송이 어느 정도 활약을 해주는지도 중요하고 세세뇽이랑 로얄이 다른 경쟁팀들과 진짜 경쟁을 해야 되는 팀들과 맞붙는다면 이 정도의 활약이 안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8월 일정 동안의 여러 경계들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수비 조직력이 좋은 팀. 당장 첼토야. 네. 박스 쪽에 수비를 집중하는 팀을 과연 어떻게 파이할 수 있는지가 궁금한 포인트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중앙 쪽에 압박이 강하게 들어오면 그걸 삼선 쪽에서 풀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쪽이 얼마나 부담을 덜 느낄까 가 중요하거든요. 다음 상대가 첼시인데 지난 시즌 소트롬이 첼시에게 다 한 꼬도 놓지 못했습니다. 네. 이런 부진을 씻고 첼시가 딱 그렇죠. 그래서 내려서일 때는 수비 숫자가 어쨌든 다섯 명이 있으니까 박스에 수비 숫자를 많이 둘 수 있고 또 압박을 할 때는 허리 쪽에 대한 강한 압박을 낳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그 하스니틀과 콘테의 가위바위보 싸움을 얘기했잖아요. 근데 투엘은 가위바위보 싸움을 할 때 여기서 하나 내는데 두 개 내는 스타일이야. 맞아. 두 개 내는 스타일이야. 혼자 하나 빼기에 네. 이번 첼시전이 어떻게 보면 사우스템 팀 이상으로 이 팀의 컨디션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지만 그런 부분들이 다음 경기가 계속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이겼다는 것 그런 부분들이 역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소튼 경기를 대승했기 때문에 충분히 즐길 만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과장해서 해석할 필요도 없고 또 첼시전의 좋은 경기를 만약에 못했다 칩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토트넘은 경쟁력 있는 팀입니다. 어쩌면 챔피언스 리그 티켓 한 장에 대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팀은 첼시 전 제외하겠습니다. 저는 첼시가 3강이라고 봐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그러면 그 한 장에 가장 가까워 보이는 지금 기준의 팀은 토트넘에 보입니다. 이 정도가 충분히 소튼전에서 볼 수 있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리그에서 콘테의 경험이 있잖아요. 중요하죠.